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녀 포레스트를 찍으러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있습니다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팬미팅 때 약속했었던 생일 때 인스타 라이브하기에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다 보낼 것 같아서 도착해서도 멤버들이랑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매니저 오빠 공항에도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?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정말 행복해요 괜찮아요 작년에도 인스타 라이브를 생일 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생일 때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생일 때 해야 될까 봐요 가서 멤버들이랑 또 할 수 있으면 라이브를 또 해볼게요 뒤에 분이 자꾸 지나가지고 가려드려야겠다 미역국 먹었어요 정말 매번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해외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지금 공항이에요 뭐하러 가시냐고 저는 저는 여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말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왜 안 써지지?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에도 많이 축하해주세요 언니 내일 보여줘 제 내일 제 내일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팬분들이 준 편지와 제가 아이패드에 담아온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좀 긴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착해서 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도착하면 아마 시간이 좀 한국 시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봐서 해보겠습니다 저 멤버들이랑 같이 리얼리티 촬영하러 가요 지금 들어오셨나봐요 네 저는 밥을 먹고 탈 예정이라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축하 많이 해줘서 안녕 개구리 안 먹어 와요 재밌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? 안 꺼졌는데요 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?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? 처음 하는 거 아닌데요? 생일 때도 했는데요 이게 빨간 거 아니에요? 네 반대로 반대로도 돼요 나오고 싶으세요? 저희 저희 실장님께서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냐고 자주 안 하긴 했지만 도착해서 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감사합니다 축하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한 생일입니다 안녕 뿅 뱅 쟤 지휘 할머니 원하는 하루을 빼내세요 오늘의 생일이 뭐지? 칠리 바이바이 아쉽다